오우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이를 어떻게 아이고 이를 어떻게 꾸야재 집에 왔는데 꾸야재 집에 왔는데 오우 진순이 오우 꾸야재 집에 첨대면을 하는데 아직 친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오우 그리고 그리고 우리 공주 우리 공주 뭐 나오도 뭐하노 니 우야도 이래 됐노 공주야 공주 니 우야도 이래 됐노 니 와리 찌그러져가 있어 응 공주야 니 어쩌다 이래 됐어 공주야 니가 터줏대감이잖아 어쩌다 이래 됐어 신세가 공주야 아이고 공주 우리 공주 우리 공주야 야 진순 진순이 어 구야재님 구야재님 나 겁나가지고 아직까지 초면이라가지고 아 이거 어 이름이 진돌이래요 진순이예요 진순이 바꿔 아 예쁘네 예쁘네 근데 어 한번 쓰다듬어 주질 못하겠네 물릴까봐 물릴네 왜냐면 첨 오오오오 가 공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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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흐 아직 안친하네 밥은 없나 밥이 있을 뭐 뜯어 모여야 되나 심고맙지 공주야 공주야 이리 와봐라 봉주야 저저저 맨발로 이렇게 비대가지고 응? 그거 갖고 맨비에 맨발로 비대지구먼 그죠? 맨발로 비대지구먼 신발 신고 비대나? 봉주 간다 봉주 간다 니가 여기 발이 이래가지고 온천히 다 비대라고 해 온천히 다 비대도 씻으면 되지 자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너들 아직 대치중이네 야 이리 나와 이래 야 공주가 지금 용기 많이 내내 야 이거 하루 이틀? 이틀 지났나? 본지 공주하고 본지 공주야 야 진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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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해지자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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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있는 바람 어허 공주 공주 땜에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네 공주 친하게 지낼 신나게 지낼 생각을 해야되지 고기 삶고있다 고기 삶고있다 좀 이따 고기 줄게 구야 제가 특별식을 마련했대 등심 오케이 적응할때까지는 잘 비야지 진짜 매일 고기 먹는거에요? 알지 그건 아니고? 나중에 그걸로 주실게 사람도 먹고 살기 빡빡한데 그죠? 진순아 좀 이따가 내가 겁이 덜 나면 좀 넘어 줄게 이따 보자